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동대구역 복합환생센터 내 다중이용시설 4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는 신세계백화점과 실내 주차장, 영화상영관, 동대구터미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르말데이드 수치를 조사했으며 검사 결과 미세먼지는 기준치를 훨씬 밑돌았고 이산화탄소와 실내 공기질 등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개방연구조와 환기시설의 가동으로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구청과 협의해 대기환경에 대한 지도점검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